If you rock up, 96카운트, 2원입니다. 1번부터 한번 가 볼게요. 금발을 시작! 1, 2, 3, 4, 5, 6 그 다음에 공과에서 더 시작! 1, 2, 3, 4, 5, 6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. 시작!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오케이! 그 다음 섹션 2 위입을 하고 생각하시는데요. 나이스에요. 시작! 1, 2, 3, 4, 5, 터치 1, 2, 3, 4, 5, 6 한번 더 반복 시작!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그 다음에 세번째 섹션 객관수도 반복 시작!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4 5 6 1 2 3 4 5 6 1 2 3 4 6 4 5 쿵쩡쩌 쿵쩡쩌 쿵쩙쩔 1 2 3 4 5 6 1 2 3 4 5 6 4 5 6 세 번째 오일에서 1, 2, 3, 4, 5 1, 2, 3, 4, 5, 10, 10, 11, 12, 13, 14, 15, 15, 16, 16, 16, 17. 계속 반복시키세요.